안녕하세요. 어느덧 양력 기준으로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58년생 분들이 2022년도 하반기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8년생 하반기 운세는 2022년 하반기에 있을 중요하고 핵심적인 운세에 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로 나뉘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건강운 사고수 수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1958년생 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무기력증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특히나 2022년 하반기에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무기력증과 같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아무리 운세가 좋고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수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다른 때보다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수로 인한 수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에도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사고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업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가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사고방지 부적이나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한 초발원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는 직장, 직업과 관련된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면 강범위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정리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만 직업, 직장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는 금전운, 재문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속 응원이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만 좋은 운세의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과의 오해나 해결하지 못하는 금전 문제, 인간관계 역시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초반은 힘들지만 후반부터는 직업, 직장 관련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시기적으로 2021년 신축현에 이미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었거나 실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후반부터 또는 2022년 본인의 음력 생일달 이후에는 직장, 직업과 관련해서는 그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상문부정으로 그 운세가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운세를 이어가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문부정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취업이나 이직은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2022년 하반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취업이나 이직은 시기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과 이직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2년 하반기에는 이직이나 퇴사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특히나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퇴사 이후 계획대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창업 이후에도 금전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2년 이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의 경우에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직하는 곳에서도 차후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직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2022년 하반기에는 이직, 이동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 이직을 할 경우에는 모든 방이, 방향이 막혀있기 때문에 소위 썩은 자리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라서 사고수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문서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단,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 문서 취득운은 투기용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용이나 사업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거주용, 사업용의 전세, 월세와 관련된 부동산 문서 운도 포함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용도, 투기용도의 부동산 문서 취득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이나 관련된 금전 손재수가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투기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 있는 부동산 구입 또는 집값 하락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금전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매매나 계약이 원하는 대로 성사가 안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매매나 계약과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매매나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손해나 이득만을 생각한다면 매매나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되거나 성사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손해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거나 조금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은, 장사 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는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분들이지만 사업적으로 운세가 좋다 보니 욕심이나 자만으로 인해서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귀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는 항상 사람이 재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이나 아랫사람 또는 거래차의 사람을 대할 때 주의, 고아, 막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6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도 사업적으로 운세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 병동을 조회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는 변화, 병동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변화, 병동으로 인해서 금전운, 사업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 병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사회생에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행재운, 기운운, 금전운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 기회나 기회 회생의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본인의 운과 더불어서 신의 원력이나 조상 원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의 원력, 조상 원력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제수나 금전 손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2022년 하반기에는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전 관련 관제수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사고 등에 의한 관제까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본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문제 발생 전후로 저의적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투자, 확전, 이전 등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현재 하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 변화는 되려 독이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터에서의 타합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사업 재투자나 확장의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58년생 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58년생 개띠 운세는 특정 한 분의 운세를 풀이한 것이 아니라 58년생 분들의 운력 기준, 태어난 영과 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만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돌다리도 들겨가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않은 운세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2022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